아팟 어 무서워 아팟 엄청 무서워 베개를 알아보자다가 잠이 하나도 베개를 딱 빼고 너무 편한거야 잠을 잘 한번 닦아버려 다 나갔어, 우리만 안 나왔어 세일씩 들어와서 세일 때 끓여야 하고 있어 원숭이 있다 원숭이 Be careful You can't ride the boat No, because this is not a zoo Folks, hello There's a bison About five minutes up the trail Bison are dangerous 어디 가 이제 I'm saying that to mom 파도가 치네? 아, 장난 아니다 아, 장난 아니다 아, 죽겠다 했어 아, 죽겠다 했어 이거는 줌이인 안 돼? 아, 네, 그쵸 Do not stop in the road Folks, if you want to take a picture, please pull over There you go, dude There you go, dude There you go, dude There you go, dude Hi guys Hi guys No, your not stopping the road You're not stopping the road 길을 막아봅니다 지금 보실 것은 옐로우스턴의 명물 로드로롬포얼입니다 자자 엄청 많이 같아 좀 멋있게 나오는 거 같아 이번에 물이 튀네 멋있다 그치 사우나? 40도도 뜨거워 나 뭐 하나 더 보볼 체력 있어? 네 왜냐면 나는 잠을 아주 많이 잤거든 뭐 볼 건데? 여기가 노리스였고 나이스 스카이 우와 하늘 찍으니까 엄청 멋있어 이름이 GPS야 GPS 그랜드 플라즈마 스프링 내려가면 큰일이 됩니다 벤지어 킵아웃 정말 내려가고 싶게 생겼는데 바로 손대인데 이거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 멋진 절경을 보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이게 아까워 빨리 좀 유광으로 봐야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좀 더 색깔이 잘 볼 수 있는데 왜 잘 안자고 뭐해 이런거 찍지 말라고 말해 내 머리가 지금 이모야 어떡해 안 나와 우리 숙소는 화장실이 없는 숙소라서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겠습니다 우리 숙소는 화장실이 없는 숙소라서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겠습니다 Are you ready? 엘씨 챙겼어? 혹시 오늘가 하나 더 챙겨 어떻게 된다고? 저는 화장실을 좀 다녀와 엘씨에 사실 음식이 없는 숙소라서 화장실이 없는 숙소가 마시죠 긴 바지 긴 바지 줄여서 아멘